코린더 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오갈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노예 회원님들 참 직분 맡으셨사하오니 하나님 종으로서 충성하는 귀한 우리 노예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폐해 동의회생 들어왔으므로 이제 미 동부노예 제7회 정기노예가 폐해됐음을 선포합니다